술자리가 많은 연말이면 음주운전 단속도 매년 이뤄지죠. 어젯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더니 26명이 걸렸습니다. 단속 과정에서도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차를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는가 하면 감염 우려를 내세워서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검은색 헬멧 차림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린 이 남성. 면허 취소 수치에 다시 불어보겠다며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면허 정지 수치에 막무가내로 체혈 측정을 요구하는 음주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붙잡힌 이 남성은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불법 체류자로 탑승한 차도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비접촉 방식이었지만 감염 우려를 내세워 음주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서울 전역에서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는 모두 26명.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V주선 노도일입니다.